I'm in the backseat of that who pulled with my feet She hit the bottom that she acting like the beat I'm in the backseat of that who pulled with my feet She hit the bottom that she acting like the beat 안전벨트! 안전벨트 바삭하소 아 예에! 바로 달리 갈겁니다 예예! 오빠 달려? 오빠 달려? 나 소리 질러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거냐 그치 청춘 아니냐 일단 청춘의 가장 중요한 음악 방탄소년단의 쩔어 한번 들으면 안되냐 쩔어? 어 에이 요 레이더슨 재능해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오우 nine 다 녀석들과 있다를게 어 내 스타일로 내 내 내 내 스타일로 에이 о 오우 네가 클럽에서 놀 때 아 아침을 가지고 들어오네 내 넓 teachers 맨쪽tır 가 KELAM KELAM KEN KELAM 후 richer 다시 한명 다시 한 번 소리를 쳐봐 잘해 꿈 가운데 위주 진행 외국인 노동자가 그 외국에서 ㅋㅋ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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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했다 멋있다 돈 자물 필요 없어 어짜피 나온 거 신뢰 보여줬습니다 아 민망하다 좀 약간 허세 같아 당장해져요 청춘이랑 뭘까? 허세 도전, 모험, 허세 어떤 이름처럼 이제 바빠야지 아 스타드 푸른 바람이 지치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아 진짜? 타봤어? 처음 타봐 지금 미국 청춘 아니에요? 할리우나 게임? 팝송으로 이 분위기를 만끽하자 어떤 팝송? 신나는 팝송 신나는 거? 뚜뚜뚜뚜뚜 괜찮아 나도 이미 내려놨어 오케이 오케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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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온 기분이 확실히 들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일탈 아니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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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렌다 아 설렌다 미쳐버리겠다 공다 공다 트로트고 아 좋다 가자 바로 고기를 이런적 있나 나도 가자 오늘 처음 해보는